40대, 무슨 낙으로 사세요? 40대 워킹맘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삶의 낙이 없습니다. 아이도 잘 크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는데, 이상하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앞날이 기대되지도 않아요. 그나마 즐거웠던 쇼핑도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일도 잦아졌고요,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요? 40대 이후 의욕저하와 감정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이런 현상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는 40대 이후 매사 의욕이 사라진다면 전두엽이 퇴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줄어드는데, 이르면 40대 초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줄어드는 부위가 전두엽입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 전두엽 기능부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증상 첫 번째,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전두엽의 대표적인 기능이 감정조절입니다. 분노가 잘 가라앉지 않거나 슬픔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화를 잘 낸다고 하는데, 화를 잘 내는 성격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의 감정조절 기능이 퇴화한 것입니다. 증상 두 번째, 한 가지 패턴을 고집한다. 전두엽은 과거 경험이나 지식을 통합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변화가 두려워집니다. 늘 같은 메뉴를 고집하고 같은 코스로 산책을 하고, 모차림이나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전두엽의 기능부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증상 세 번째, 무관심하고 무기력하다. 전두엽은 의욕을 권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치매 환자에게서도 비슷한 상태를 볼 수 있는데, 이를 무감각증이라고 합니다. 얼핏 우울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우울증은 정신적 침체를 동반하는 반면, 무감각증은 기쁨이나 슬픔 등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전두엽 기능부전은 심한 경우,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두엽 단련 훈련을 하면 뇌기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와다 히데키 박사가 추천하는 전두엽 단련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회색지대를 늘려라.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인지적 성숙도가 낮아져서 매사 흑백으로 결론을 내리고, 회색지대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은색도 흰색도 아닌, 모호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고는 이른바 인지 왜곡의 일종으로, 심할 경우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점이 아니면 0점이라는 사고방식을 갖기 쉽습니다. 이것이 자기 비하와 우울증에 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뇌의 회색지대를 조금씩 넓혀가야 합니다. 평소에는 접하지 않던 정보를 접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진보 계열 신문만 읽던 사람이라면 보수적인 잡지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접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은 없을까를 생각해보면 전두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두엽을 가동시켜 회색지대를 넓혀야 합니다. 두 번째, 나잇값에 연연하지 마라. 전두엽 퇴화의 가장 큰 주범은 지루함입니다. 자극 없는 지루한 상태에 놓인 전두엽은 퇴화합니다. 따라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 전두엽을 자극해야 합니다. 옷을 새로 장만하고 팬클럽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전두엽을 활발하게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주변에서 나잇값도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나잇값을 해야 한다며 욕망을 억압하면 전두엽의 노화를 앞당길 뿐입니다. 와다 히데키 박사는 라면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네다섯 번 라면집에 간다고 합니다. 라면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게를 찾고 모르는 길을 걷는 자극과 그에 따른 운동량을 생각하면 라면집 탐방을 그만둘 수가 없다고 합니다. 꼭 라면집 탐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보는 것도 좋고 맛집을 찾아가 줄을 서보는 것도 좋습니다. 최대한 첫 경험을 늘리는 게 전두엽에 좋습니다. 인생이 지루한 것은 전두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을 사용해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을 써라 전두엽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주저하지 말고 돈을 쓰며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안에서 골프가 취미라면 매주 즐기고 음악을 좋아한다면 콘서트를 가는 것입니다. 사치라는 생각에 포기했던 것에 과감하게 돈을 써보세요. 신나고 활기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두엽이 활동한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즐거운 일에 쓰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뇌를 자극하면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전두엽 단련법으로 전두엽을 자극해 늙지 않는 뇌를 만들어 보세요. 40대부터 꼭 알아야 할 노아의 뇌과학 늙지 않는 뇌의 비밀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뇌의 비밀 그 다음 영상에서 뇌의 비밀 뇌의 비밀 이 콘서트는 뇌의 비밀 이 콘서트는 뇌의 비밀 이 콘서트는 뇌의 비밀